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흥국생명의 1세트를 따내고 2세트도 22대14까지 앞서다 충격의 대역전패를 당한 페퍼 저축은행 어제 패배로 14연패에 빠졌고요. 현재 2승 19패 승점 단 7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단 첫 시즌은 2021-2022 시즌에 페퍼 3승했고요. 지난 시즌에 5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장단 3년차인 올해는 오프시즌에 박정아 등 FA 영입에 무려 46억 8500만원을 투자하고 미국 데이터백의 전문가 조티린지를 데려오는 등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만큼 더욱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 연봉의 거액을 주고 데려온 박정아나 내부 FA로 잡은 이한비 등 선수들의 부진이 14연패의 주원인이겠지만 사실 조티린지 감독의 문제 또한 큽니다.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 장악에 실패한 것 같고 최근 연패가 길어지면서 스스로도 자포자기한 모습이 보입니다. 조티린지 감독 2년 계약이고 상당한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연패가 지속되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경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티린지 감독 후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배구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누가 페퍼의 차기 사령탑으로 적합할 것 같으신가요? 한번 후보를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가가멜 이정철 감독입니다. 현재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IBK 기업은행 창단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기업은행 창단 감독을 맡으며 창단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시키는 등 8시즌 동안 무려 3번의 챔프전 우승을 이끌며 기업은행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고된 훈련 그리고 잘못된 플레이에 대한 독사같은 강한 질책 등이 트레이드 마크죠. 현재 페퍼에 딱 어울려 보이기는 합니다. 두번째 후보 바로 현 AI 페퍼스 소코치 이경수입니다. 선수 시절 한양대와 엘지에서 남자 배구 최고의 거포 중 하나였고요. 2021 시즌 남자 배구 KB 손해봉 코치로 지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퍼 창단 시즌부터 페퍼 코치를 맡는데요. 지난 시즌 김영실 감독 사퇴 후에 감독 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앤킴 감독이 오면서 수석코치를 하게 됐는데 아앤킴이 미국으로 런한 이후에는 조티린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나쁘지 않은 평을 받고 있죠. 페퍼 창단 때부터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선수단을 잘 알고 또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페퍼의 코칭 스태프로 쭉 일하면서 지금의 페퍼 몰락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 전흥국생명 감독이자 현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인 박미희입니다. 박미희 위원은 올드팬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위도파를 이끌던 엄청난 스타 선수였고요. 2014-15 시즌부터 2021-2022 시즌까지 무려 8시즌 동안 흥국을 이끌었고 이 기간 한 번의 챔프전 우승과 두 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박미희 위원은 일단 해설위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선수 시절 명 센터 출신이어서 그런지 센터 발굴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희 감독 전라도 출신이죠. 페퍼 연고지가 광주이고요. 어쩌면 배구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팀에서 한 번 불살라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조티린지 감독 유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티린지 2년 계약이고요. 연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티린지가 많은 연봉과 불명예스러운 연패 기록을 남기며 자진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질인데 과연 페퍼가 연봉을 보전해 주면서 자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질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팬들 사이에서는 한 시즌은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페퍼는 구단주와 전인감독 아인킴이 다 만들어놨다고 할 수 있죠. 아인킴이 똥싸고 미국으로 날랐고 조티린지가 치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보여준 게 없어서 안이송합니다. 네 배구팬 여러분은 차기 페퍼 감독 과연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 누가 됐으면 하나요? 한 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투표 링크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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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